안녕하세요, 희승입니다. 방금 일어나서 조금 졸린데요. 오늘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숙소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. 먼저 비타민부터 보겠습니다. 저희 엄마가 주신 거. 헤드폰을 잃어버렸었는데 옷도미에 쌓여있었네요. 정환아 뭐해? 아 나 지금 방 정리하고 거실 다 정리했어. 어 거실 다 정리하고 지금 커텐 열고 쉬고 있어. 뭐 집에서 이것저것 하려고. 게임 좀 하고 봤던 거. 너 지금 어디 가지? 너 어디 가지? 어디가 없어. 아 오케이. 알겠어. 엘로그 와. 오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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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게임할 때 먹으려고 이럴 수가 원래 이런 시간이 더 좋은 거예요 멍 때리고 일단 할 게 없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한테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디야? 라운지요 자고 있었어? 네 뭐해?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 아 진짜요? 뭐하나 전화해봤지 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? 계속 잘 거야? 네 옆에 누구 있어? 저 아무도 없어요 의전팀도 없어요 의전팀도 없고 멤버도 없고 너 혼자야? 네 잘 재밌게 해요 알았어요 네 잘 자 네 전화가 3분 이상을 안 넘어가네요 그때부터 너무 친해서 그래요 저희 멤버들끼리 너무 친해서 방금 전에 카톡으로 니키가 집에 온다고 기다렸어요 최초로 축구 게임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참이라 나이스 나이스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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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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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뛰쳐 그렇지 어 으악 어얽 으악 오 깜짝이야 살렸어 와 방금 찢어났어 크 트리플 킬 지금 제가 40킬 중에 23킬 땄는데 아니, 이렇게 물리면 안 된다니까. 행복하겠습니다. 아니, 진짜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미드 아닌가? 오, S. S 마이너스. 등급 굉장히 높아요. 이게 평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평점이라는 게 게임 한편 하면 매겨지는 점수인데 제가 S가 나왔어요.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예요. 와, 이게 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. 이게 제가 이거거든요. 제가 우리 팀과 상대 팀 통틀어서 두 번째로 제일 공격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라면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제 니키가 와서 같이 조금 놀아주다가 이제 녹음을 하러 가겠습니다. 하 지금 제 정상자들, 이렇게 생각될 때 같이 한다고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끝이 조금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저거, 이 그래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빨리 너무 멈추고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. rob the guy 스키!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먹방. 맛있어? 네. 요리 먹기만 하니까 잘 찐 거였지? 그러니까. 나도 나 한 1% 더 찐 거 같던데 보니까. 운동 좀 해야 돼. 잘 먹었습니다. 오, 맛있네. 몸무게 지내야 돼. 아니, 좀. 몇 킬로야? 네. 몇 킬로야? 64? 원래 몇 킬로야? 60. 나 이거 뭔가 잘 어울리는데? 약간 아빠 된 느낌. 잘 먹었습니다. 자, 지우고 비빨하러 갑시다. 네. 오, 잘 먹었다. 오, 잘 먹었다. 오, 잘 먹었다. 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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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수. 아이수. 와, 방금 진짜 잘해. 아. 아, 이즈 이즈. 됐어. 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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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예아! 우호호호! 우호호호! 아, 야! 아아. 아아. 이제 3점이야. 그리고 점? 네, 이렇게, 이렇게. 5, 8, 8, 8. 내가? 죽겠는데? 아 너무 좋네. 또 서러워! 엔 로그 네. 오늘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하러 가는데요. 선우가 생일이기 때문에 축하해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휴가 비슷하게 쉬는 시간을 받아서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모든 저의 일상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엔지니어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브이로그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잘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희승 그리고 엔하이프 되겠습니다. 일본 데뷔랑 새롭게 나올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희승이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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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